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문재인의 정신구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조국 여러분들 시가 항상 윤 대통령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본인이 잘못했는데 뭐 인턴 뭐 이런 거 위조하고 이런 건 본인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 다 윤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그렇게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 속재앙 같은 걸 삼아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이 오늘 조선의 사슬이 객관적 사실보다 김정은 말을 더 믿는다는 전직 대통령 이번에 이런 회고록에서 나온 주요 대목을 보게 되면 좌파들의 특성을 아주 저는 잘 담아낸 사례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느낌 본인의 감정 이런 것을 중시하지 사실을 중시하지 않는 거죠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게 되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임금을 올리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경제학계에서 여러분들 검증받은 적이 전혀 없는 요술이거든요 요술 괴변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실험으로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오래 장악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고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기고 살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강한 거죠 DJ가 여러분들 북한에 돈을 줄 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은 호의와 반응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김정일이 우리는 핵 개발해서 남한을 위해 사용할 그런 의지가 없다 그걸 믿었을 겁니다 그게 대부분 다 쓸모있는 바보들이죠 레닌식 표현에 따르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중장거리 미사일은 보유한 것이 없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뻔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믿는 겁니다 믿고 싶으니까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이런 좌파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사실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일 겁니다 사업가들은 사실을 보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사실을 외면하면 사업가들은 100% 망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동안 봉급을 책임으로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리 폼을 잡으시더라도 윤 대통령은 그렇게 치열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닌 겁니다 돈은 피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은 치열함 그 자체거든요 치열함이 없으면 돈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업가나 자영업을 해본 사람들의 삶하고 평생 봉급 생활을 해본 사람은 삶의 밀도가 많이 다른 거죠 사업가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어제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리겠지만 SK하이닉스가 고대역풍 메모리 5세대까지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6세대가 되면서 여러분들 소위 베이슬로직다이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힘의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사는 그냥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만 여러분 잘하지 왜 파운드리 사업을 해가지고 경영자원을 분산해서 어렵게 됐냐 지금 와보니까 뭡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을 안 했으면 완전히 하청업체가 될 판이죠 왜 AI 반도체가 이런 주류를 가지면서 메모리 여러분들 반도체가 비메모리화해 돼가는 그런 특성을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 잘 모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판단 못하면 그런 치열함이 사람한테 없는 거죠 윤 대통령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경험의 합이지 않습니까 경험의 합산이거든요 해보지 않은 경험을 더 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헤매는 겁니다 헤매는 거죠 선거부정 덮어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윤 대통령 생각할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갈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그런 경험 자체가 없습니까 윤 대통령이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그런데 뭐 잘난 척은 하고 싶죠 그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잘난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가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직시해서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없으면 항상 가장이 이런 밖에 가가 이런 사기를 당하고 쏟고 하게 되면 집 식구들이 이런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변별할 수가 없으면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표를 줬거나 안 줬거나 간에 어떻든 간에 자기 시야에 있는 국민들이 정부가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임했으면 나라 완전히 팔아먹었을 겁니다 저는 2018년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분위기 몰아갈 때 나라가 저렇게 꼴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목숨을 구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망하는 일은 다음에 있는 일이니까 오늘 조선 사슬에서 다루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지 그 글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나이가 지금 70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깊이가 없어 가지고 김정은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변별할 수가 없으면 그냥 그거는 시중에서 조그만 자영업하는 사람보다 더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본인이 사심이 발동을 해 가지고 상대방 말을 믿고 싶으니까 믿고 싶으니까 그냥 결점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회고록에서 객관적 사실보다도 김정은의 말을 더 믿는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고 한국 답방 직통전화 가동 이메일 소통 등 김정은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런 북적 사정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사전 득표 득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항상 한국은 위태위태한 같아요 그런데 이런 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수십 년간 행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가 여러분들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보고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가 있지만 이런 류의 사람들이 수십 년 간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연평도 폭역 사건으로 교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 말했다거나 친세에서 이런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고모부를 뭡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교적 수사와 진짜 속내도 구분할 줄 몰랐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런 류의 정신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국민들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들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독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용인하고 있는 대통령을 제가 보기에 참 대통령은 훌륭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윤 대통령은 정말 치열함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냥 봉급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항상 갑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항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 조직 생활을 했으니까 그 상대방의 가공할 적들이 기만하고 책략을 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아무튼 현재처럼 이렇게 선거 문제가 어렵게 꼬여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데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판단 능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국가들은 여러분들 도약을 할 수 있고 어떤 국가들은 그냥 몰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저는 현재 문제 과거 문제뿐만 아니고 나라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